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월드오토 박현명 주임이에요. 반갑습니다. 오늘 알아볼 차량은 고성능계의 끝판왕, 벤츠 E-클래스의 AMG 라인인데요. 외관에서 스포티한 인상을 주는 AMG 시리즈는 새로운 헤드램프를 선도로 이전 모델보다 슬림하고 길어진 디자인을 자랑하는데요. 더 뉴 E-클래스의 AMG 라인 출시가부터 공식 프로모션까지 그리고 리스로 이용했을 시 산출되는 최저 월 납입금까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벤츠의 전 차종 프로모션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상단을 클릭해주시고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벤츠 E-클래스 AMG 차량 프로모션부터 살펴보실 건데요. 일단 2021년식을 기준으로 이 220D 뽀메틱 AMG 라인 프로모션은 469만 8천원이고요. 이 350D 뽀메틱 AMG 라인 프로모션은 497만원입니다. 이 220D 할인율은 약 6%대고요. 이 350D 할인율은 약 4.4%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롭게 페이스리프트로 출시됐는데도 불구하고 할인율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수입차를 구매하시기 전에 항상 명심해야 하실 것은 수입차는 재고 상황에 따라 프로모션 변동률이 높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서 확인하신 프로모션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세한 프로모션율과 추가 할인 금액은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벤츠 E-클래스 AMG 두 차량의 최저가 월 납입 견적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E-클래스 E-220D 뽀메틱 AMG 라인이고요. 리스 기간 60개월, 약정거리 2만키로, 도전금 30%, 잔존가치는 45%로 설정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월 리스료는 93만 9,566원이 되고요. 동일한 조건으로 선수금으로 진행 시에는 61만 5원이 됩니다. 다음은 E-350 뽀메틱 AMG 라인으로 보시겠습니다. 리스 기간 60개월, 약정거리 2만키로, 보증금 30%, 잔존가치 42%로 설정했고요. 월 리스료는 111만 3,720원이 됩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선수금 진행 시에는 73만 6,311원이 되고요. 또한 위 견적에 적용된 조건들을 필수로 선택하셔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객분들이 일반적으로 선호하시는 조건들로 이루어진 견적입니다. 본인의 상황이 적합하고 알맞은 견적을 원하신다면 저 월드호트 박현명을 언제든지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출구 기본 5종 서비스와 함께 차량 이용에 대한 총 비용을 줄여드릴 수 있는 빵빵한 비공식 프로모션까지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벤치 E클래스 차량의 재고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신데요. 20년식은 다들 아시다시피 재고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번에 21년식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은 저희 월드호트와 함께하신다면 대기기간 없이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E클래스 재고 수량이 엄청 넉넉하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페이스리프트로 출시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주고 계신 상황이신데요. 조금이라도 서두르셔서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월드호트에서는 오늘 소개해드린 벤치 E클래스 AMG 두 차량의 리스 견적 상담에 대해서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지 않으니 이와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월드호트를 찾아주셔서 핵심 구매 조건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월드호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